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델프입니다 3.5톤 카고트럭 차량인데요 좋은 매물이 있어서 멀리 지방에 있는 한 매매상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상태를 간단히 한번 보고 저희가 올라가서 정비할 부분을 정비를 하고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마이티 2014년식 차량입니다 170마력으로 출고된 차량이고요 운전석 뒤에 공간이 없는 일반캡 모델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일반캡 모델은 슈퍼캡 차량과는 다르게 적재한 길이가 30cm 정도 더 빌게 제작돼서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짐을 운반하시는데 용이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행거리는 4만 키로 조금 넘게 운영중인 차량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매우 좋은 차량이고요 1인 신조업 운행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색을 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량인데요 프레임을 보셔도 연식이 있어서 부식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깨끗한 모습이고요 타이어 상태도 앞타이어 뒷타이어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어서 구매하시면 현 상태에서도 충분히 구체 없이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재한 바닥도 철판으로 잘 깔려 있고 적재한 바닥도 울퉁불퉁하지 않고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적재함 상태도 많이 찌그러진 것이나 찍힌 곳 없이 조금은 그래도 깨끗하게 운행을 하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운전석, 조수용 모두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마이티 3.5톤 차량이고요 14년 시기에 40,000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손님들께 소개해드리고 보자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차량을 매입해서 저희가 올라갈 예정이 있는데요 올라가서 경정비로 완료한 다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